어우 대이야 오랜만이다 남자친구 만나 선지의 앨범을 처음 본 남자 에이 김재인 왔는거야 천지야 아 친한친구가 멀리 떠난다는데 당연히 가야지 내가 갈테니까 당신 그냥 집에 얌전히 있어 내가 대이 만난다니까 신경수정? 희꼼 요즘 왔나요? 맨날 술도 안 마시고? 비즈니스 때문에 마시지 뭐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나 여보세요 어우 대이야 오랜만이다 대이? 아이 나야 잘 지내지 뭐? 독일에 간다고? 언제? 어? 지금 우리집 근처야? 알아서 잠깐만 내가 다시 갈게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와도 돼? 누군데? 아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독일로 발량이 났다네 아이 내일 모레 그 독일로 들어간다는데 잠깐 얼굴만 보고 오면 안될까? 그래 만나고 와 그래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도 좀 떨고 와 수다는 무슨 여자들도 아니고 잠깐 얼굴만 보면 되죠 뭐 잠깐만 여자친구 아니야? 남자친구인데 왜? 아 남자친구 만나 어 만나고 와 어 만나고 그냥 편안하게 수다도 떨고 근데 저기 둘이서 만날거야? 어 우리집 근처에서 사람들하고 저녁먹고 헤어졌다나 봐 나 갔다 올게 잠깐만 잠깐만 응? 집으로 오라고 해라 그래 집에서 편안하게 만나면 되겠네 아 하게 언니랑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게 좋겠네 작별 인사도 좀 할 겸 음 대희야 너 오랜만이다 진짜로 어쩔게 멋들었니? 하하 누나도 그대로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아유 얘는 이쁜건 나는데 너 왜 이렇게 선주를 따라다닌거야 저 있잖아요 어릴 때 이 대희가 선주 좋다 얼마나 따라다닌는지 내가 진짜 아유 아유 따라다니긴요 선주가 오랑 남자 같으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다닌 것 뿐이죠 아이고 아이고 어 그래 내가 남자같아서 뭐부터 아니 그것도 여탕까지 쫓아온거야? 아 아 아 맞다 맞다 그러니까 니네 일곱살 때인가 여덟살 때인가 우리 무혁땅 사놨지 아하 아 아니 그 아니 내가 언제 어우 얘 씨찜 있다는 것 좀 봐 웬일이냐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은 선주의 알몸을 처음 본 남자는 얘 김태희 가는거야 아니 저요 저 그 말은 좀 아니 당신도 가만 있어봐 아이 너 그때 목표왕 엄마랑 같이 와서 나 흰우유 사줘 그랬잖아 흰우유가 아니라 딸기 우유 저봐 저봐 다 기억하면서 시치미 떼기는 하하 아 옛날 얘기는 그만하죠 왜 재밌는데 아니 근데 너 갑자기 돌간다니까 너무 서운하다 한국에 자주 들어올 텐데요 뭐 아니 그나저나 제가 이렇게 밤늦게 부족 찾아와서 결례가 된 건 아닌지 인사 퍽도 일찍 하네 아니 뭐 예나 엄마 친구인데요 뭐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아 우리 제부 역시 쿨해 남자친구도 인정해주고 아유 아유 그럼 저기 예나 엄마 친구면 내 친구이기도 하지 아유 그럼 예나 아빠 어떤 옷이나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 왜 무슨 아침부터 패션쇼를 해 당신 왜 그러는데 아 대희가 점심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하나 뭐 입고 가지 아니 누굴 만나? 어제도 만났잖아 아 어제는 잠깐 얼굴만 본거고 교계가 안 나는데 제대로 작별 인사 정도는 해야지 아니 당신이 무슨 가족이야 왜 또 인사를 하고 그래 아 진짜 당신 왜 그래? 내가 대희 만난다니까 신경 쓰셔? 아 아 아냐 그냥 만나 그럼 뭐 친구니까 그냥 만나 괜찮아 만나 아 그래 언니 말대로 당신은 쿨한 남편이잖아 그래 나는 쿨한 남자니까 그냥 만나라니까 그 저기 참 맞다 당신 저 아내 그 장롱 안에 그 이렇게 레이스 달린 그 장롱 안에 있는 옷이 있지 원피스 그거 입어 그거 참 멋있더라 나간다 가 이거? 근데 제일 안 어울린다거든요 언니 저 보라색 핸드백 좀 빌려주세요 아 안돼요 지난번에도 제 스카프 빌려갔다가 뭐 잔뜩 묻혔잖아요 안돼요 이번엔 조심해서 쓸게요 아 안된다니까요 아 아가씨 가방 많잖아요 아가씨가 아무거나 매고 가세요 언니 사주지는 못할 망정 빌려주면 안돼요 선물로 받은 거라 제일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정 필요하면 동아씨한테 선물로 사달라고 하던지요 아주 사람 까니 무시하는데 뭐 있다니까 그까 선물 내가 못 받을 줄 알고 두고 봐라 고마워 요 예 수지씨 제가 먼저 문완 인사 여쭈어야 되는 건데 누가 먼저 전화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동아씨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하요일이죠 왜요? 그런 거 말고요. 오늘이 수지 씨 생일도 제 생일도 아니고 어, 유난히 수지 씨가 그리운 날. 아, 우리가 만난 지 111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예? 벌써요? 야, 처음 만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둘만의 기념 축하 파티 어때요? 아, 당연하죠. 제가 모든 걸 준비할 테니까 수지 씨는 한 가지만. 수지 씨만 준비하세요. 동원 씨가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아니, 무슨 기념 파티를 해요? 111일 되는 기념 파티. 얼마나 스페셜한 날이냐. 111일? 아니, 그러면 112일은, 113일은? 그럼 에브리테이 파티해야겠네. 야, 솔로가 이 거룩한 커플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아이고, 형. 여자들이 이 기념일 같은 거 이런 거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다 그날 되면 선물 받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막 선물? 당연하지. 100일, 1000일, 1주년, 2주년 이런 거 왜 챙기는데. 그때 되면은 남자들이 옷, 꽃, 선물 이런 거 막 해주잖아. 야, 우리 순수한 수지 씨는 그렇지 않아. 이 선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 날을 기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참, 그거 내 말 안 믿네. 그거 다 선물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 확신해, 아니까, 아니야. 야, 너 한참 찾았잖아. 오픈 준비 안 하면 여기서 뭐해. 너 오셀에 정말 마침 잘 왔다. 야, 여자들이 있잖아. 막 기념일 같은 거 챙기고 그러는 거. 그거 무슨 뜻을 지르고 그러는 거냐? 글쎄. 맨날 똑같은 데이트다 보니까 특별히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치? 이럴테면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그런 것도 받고. 선물? 당근 둘째. 그치? 들었죠? 선물 좋대잖아요. 야, 야, 야. 근데 선물 타령 그만하고 빨리 홀로 나오시지. 알았다. 빨리 나와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호재 만났으면 됐지. 오늘도 무슨 작별 인사냐고. 도대체 주부로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빠야. 이게 말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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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해. 아, 이거 수업 연구 중이야. 오늘, 언니 화장이랑 옷이랑 무진전 신경 쓰고 나가던데. 오늘 저녁 때 무슨 약속 있어? 나도 좀 늦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뭐, 약속은 무슨 약속. 야, 사실 뭐, 내 이하나 엄마 남자친구 만나러 갔어. 뭐? 남자친구? 어머, 세연이 남자친구 있어? 아니, 아니야. 그냥 친구. 옛날부터 알던 친구였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애인이면 애인이겠지. 아니, 뭐,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 뭘. 아, 그냥 친군데 그렇게 꽃단장을 하고 나간다고? 내 직감으로, 어? 냄새가 난다. 야, 냄새로 무슨. 야, 예나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오빠, 정말 괜찮은 거야? 어? 걱정 안 돼? 신경 안 쓰여? 아이, 아이, 신경은 무슨. 야, 이 오빠가 얼마나 쿨한 사람인데, 어? 야, 그런 걸로 내가 뭐 이렇게 걱정하고 그럴 줄 알아? 남자친구? 그래, 만날 수 있어. 나 그런 거 가지고 전혀 걱정 안 해. 전혀 걱정 안 해, 만나. 그래,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걱정 안 해. 야, 우리 오빠 진짜 멋지다. 여보세요? 어, 당신 지금 어딨는 거야? 아, 집으로 빨리 좀 와봐. 어? 아니, 나 저 인감도장 찾아야 되는데, 아, 나 어딨는지 몰라. 당신이 좀 찾아봐. 어? 아니, 나 좀 quem도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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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